안녕하세요 나무넷 입니다. 오늘 또 어느 분이 이렇게 배터리 3개를 보내 오셨습니다. 개봉을 하지 않고 동작이 되는지 일단 컴퓨터를 연결을 해 가지고 한번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cp-112 통신보트로 4번에 5번을 딛고 3번이 6번 다음에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컴퓨터로 들어와 가지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나고 첫 밧데리는 에러가 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음에 두번째 밧데리 밧데리 음 두번째 밧데리도 아이고 이것도 에러가 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세번째 밧데리 아 세개가 모두 여기 좀 살릴 수가 없네요. 그냥 살려서 쓸 순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개봉을 해 가지고 세일 밧데리 전압을 체크를 한 다음에 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를 한번 재 해 보겠습니다. 1.98, 2.14, 2.95 이 셀은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일단 없다 하더라도 한번 이걸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가 3.9V로 충전을 시키겠다는 소리인데 셀 전압이 3.9V까지 올리겠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놓고 되면은 지금 3.1V고 1.18A로 충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이거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기판에다 납땜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 가지고 손으로 붙잡고 계속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지루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런식으로 3.4V 정도까지만 충전을 시켜 가지고 배터리 락을 한번 푸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각 셀마다 이렇게 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. 이것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 다음 거 이것도 극성 바뀌면은 충전기 비싼 충전기 망가집니다. 2.8V부터 충전을 1.1A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3.4V 정도까지만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저 나름대로 하는 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걸 계속 해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5명 정도가 이걸 보내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내실 분이 한 두세 분 더 계신데 그분 정도까지는 해 드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될지 시간이 나면 몰라도 저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 또 정확하게 하려면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3.4V면 3.4V로 충전을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이 셀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연결하는 방법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CP2112로 요거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앞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거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락이 풀렸습니다. 여기 풀렸고 정상적으로 됐고 됐습니다. 풀렸습니다. 됐습니다. 풀렸습니다. 자 살렸습니다.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이 밧데리 두 개도 전부 뜯어 가지고 각 셀마다 어느 정도 종지전압 이상으로 충전을 시킨 다음에 밧데리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락을 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 충전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은 작업을 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 이걸 받으셔 가지고 여기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전압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살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동작이 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 충전을 시켜 가지고 보내드리면은 첫 번째 한 20% 정도 100% 다 사용하지 말고 100%에서 한 20% 정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전압 체크를 하고 드론을 온 시킨 상태에서 전압 체크를 할 수가 있죠. 그 밧데리 체크를 해 가지고 한 처음에는 100% 충전이 됐다 하더라도 한 20%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비행을 멈추고 다시 충전을 합니다. 그런 식으로 한 5번 정도를 하면서 하면서 30% 정도 써다가 나중에는 40% 50% 나중에 60% 70% 정도 이렇게 써 나가면은 이 밧데리 셀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. 뭐 제 생각이에요.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종지 전압 밑으로 완전히 떨어지면은 이건 살려도 사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험에 의해서 약간 오래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이거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앞전에 제가 어느 분이 쇠를 저한테 주셔 가지고 쇠를 교체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. 보내드렸는데 그 분과 마찬가지로 쇠를 구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여기서 교체를 해 드리든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새 밧데리로 탄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4월 5일날 매빅2 밧데리 신청을 했는데 6월 20일 정도나 처음에는 7월 1일날 온다고 되어 있어요. 그렇지만은 지금은 6월 15일 정도 15일인가 그러니까 두 달 정도 걸려야 이 밧데리가 오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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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. 이 밧데리 하나만 충전이 되면은 모든 작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.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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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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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